여기는 평창 휴게소인데요 잠깐 잠을 좀 깨러 들어왔습니다 공기도 좀 맑은 것 같고 춥네요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굉장히 춥네요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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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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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형님 많이 잡았어요? 이거 1타 1피다 야 이거 장난 아니까 이거 내리면 계속 낚을 것 같은데 그냥 보니까 야! 개신들 손을 안다니 않아! 신기하네 그렇게 잡지 말아! 저거 하려고 그냥 한 1,000원 마리 딱 먹을 만큼만 갖고 가는 거예요 서해보다 동해가 좋네 하려고 안 받나 봐 나이스! 열기다! 이제 잘 잤네요 아 이제 잘 잤네요 이게 아랫바늘만 무네요 아랫바늘만 무네요 아랫바늘만 무네요 이거 말씀대로 바닥만 찍고 있거든요 아 요번을 위에 버릇을 물었다 예? 열기가 멸치는 먹나 봅니다 멸치를 토했네요 여기 위에서 배 위에서 헌러리 어 이번에 좀 약간 사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 어허 사이즈가 있는데 올라옵니다 아 이번에 좀 약간 사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 어허 사이즈가 있는데 올라옵니다 진실의 방으로 우럭이에요 에이, 탐스러운 녀석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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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하도 으 어어 음 , 파고 땜에 못 나간다구요. 일로 못 나간다구요. 화도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해요 뭐 물었지? 가이드 케이크 뭐 물었지? 물었지? 물은 거 아니야? 그지?